안녕하세요. 코지티비의 코지셰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이세아튜브의 세이입니다. 오, 그래? 너 누군데? 세이요. 세이요? 무슨 세이예요? 안세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빠의 첫째 딸이지? 네. 오늘 잘 부탁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일본 출장 다니면서 이런 일본 돈케오 때에서 이런 타코야키 기계라는 걸 판매했었어요. 금액도 저렴하고 거의 15,000원 정도로 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타코야키 기계를 사용하면서 제가 오코노미야키 반죽 만드는 건데 여기에 레시피에다가 조금 더 물을 넣으면서 수분을 맞춰서 이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타코야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이요. 기계부터 설 명하겠습니다. 이런 거. 설 명소 같아요. 설 명소 같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여덟 개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프라이팬처럼 안에 재료를 넣고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타코야키라고 하면 보통 문어가 타코인데 슈퍼 가시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안에 그 오징어라든지 그리고 조개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해산물을 하나씩 이 안에 넣으면서 그래서 일단 일부분은 만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분은 이거 스팸 이것도 한국에서는 모든 집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다코야키 문어 대신에 이거를 하나 좀 짧게 잘라서 하나씩 안에 넣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코야키인데 약간 그래도 야채도 좀 들어가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적은 이런 얀배추 더 적은 짧게 잘라서 넣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재료 손질부터 해볼까요? 네. 이제 얀배추 새우, 얀배추 먹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야채데? 한번 좀 먹어볼까 우리?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어 그래요. 얀배추는 이제 잘 구우면 또 단맛이 나요. 보니까 지금 어? 좀 야채맛이 났네 해도 이런 다코야키 같은 거에 넣으면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뭐 그냥 이만큼만 쓰자. 우리 이거를 네? 혹시 이렇게 자를 수 있어? 어... 위험해?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것 같아. 앞에 쭉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너무 크잖아. 응? 여기도 좀 이렇게 털려서. 손은 이러지 말고 이러야 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가전은 사실은 아직 애들이 혼자 카르를 쓰게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꼭 옆에서 잘 보고 있을 때만 시켜보세요. 아니면 뭐 아직 시키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한국에서는 또 요리할 때 세이야 오늘 우리가 안 가져왔네. 네. 너 가위넘이 자라잖아. 네. 그렇지. 가위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라도 이런 식으로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좀 자라보자. 응. 오 나왔던데 세이야 얼마나 먹을 거야? 많이 먹을래요. 많이? 세이 이만큼만 자라봐 그러면. 응. 그렇지. 어. 세이야 그러면. 아 저 저 저 그렇게 많이 먹을 거야? 세이 이거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 아. 세이 그러면 이것도 사용해서 자라봐. 왼손으로 포크로 고정을 시키고. 여기서 옆에. 자자자자. 알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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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시. 아빠도 도와줄게. 이렇게. 이렇게. 먹어봐. 큰 거 먹어봐. 스팸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어때? 맛있어? 고기 맛이나?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세이 그러면 이거 하지 말자. 이거만 먹자. 어때? 응. 이거 하지 말까? 아니. 이거만 먹을까? 응. 아니고? 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제로 손질을 이렇게 해서 끝나자. 우리 제로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반죽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이 믹스하는 거 잘한다고 했지? 네. 알았어. 그러면 일단 이거 열어볼까? 세이 이거 열어봐. 여기서부터. 어코노미焼기 소스가 있네요. 소스. 어코노미焼기 파우더가 있고. 그리고 가쓰베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파우더. 어코노미焼기 파우더.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세이야. 이거 안에 넣어주세요. 다요? 다. 다 넣었습니다. 다 넣지? 네. 그 다음에 계란. 계란 할 줄 알아 세이야? 네. 진짜로? 네. 생계란인데? 이거요? 이렇게 해서 이거 안에 부을 수 있어? 네. 어떻게 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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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제가. 그러면 세이. 처음부터 가야 돼. 이렇게 오픈해봐. 할 수 있어? 손. 아니 이 안에. 그 손가락 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오픈해봐. 오오오. 오 그렇지. 깜짝 놀랐네. 세이야. 이거 집에서 해본 적 있다고? 네. 언제? 네. 엄마랑 했었어? 이거. 일단 그럼 세이. 이걸 좀 믹스해봐. 믹스할 수 있어? 이렇게요? 어어. 여기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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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갖고 있어야 돼. 오. 계란 내 집. 믹스해봐. 더 믹스해주세요. 선생님. 자. 다 잘. 잘 믹스해주세요. 완전히. 반죽이 될 때까지? 물이 다 흡수되게 될 때까지? 어어. 어어. 세이야. 우리 이런 거 가져왔어. 네. 이거를 좀 믹스해보자. 어.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그럼 또 씌울 것 같아. 아빠가 좀 도와줄게. 아 나 튀기는 건 아니겠지? 내가 할래. 나 할래. 나. 알 수 있어? 해봐. 응. 응. 오.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세이야. 이제 실제로 구워볼까요? 네. 어. 그러면 세이. 쿠킹 스타트 해줘. 쿠킹 스타트. 땡큐. 자 세이야. 네. 이제 불을 올렸어요. 네. 세이 이렇게 해봐. 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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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올라오지? 그치? 네. 어. 이게 일단 기름 바라야 돼. 여기에. 기름. 기름 바라야 돼. 이렇게. 오. 기름을 안에 이렇게 춘춘춘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이야 여기 조금씩 바라줄래?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어? 오 세이 잘한다.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세이 여기 봐. 네네. 네. 젤 몰입도.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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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할 수 있어?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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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 세이. 또 또 또 또 또. 그렇지. 또. 세이 이렇게 했잖아. 네. 일단 절반씩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넣자. 네. 이거 뭐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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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씩 넣자. 안에. 조심해. 하나씩. 이거 세우. 세우. 이거. 바지락.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부어야 돼. 완전. 이렇게. 오 그렇게요? 어 세이 해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전체요? 전체요? 세이 전체. 여기도 쫙.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렇지. 여기까지만. 해서. 네? 조금 기다려보자. 네. 일단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 2분만 기다려볼까? 네. 이건 타이머예요. 타이머. 2분만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세이. 그리고 세이. 네? 아빠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네? 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우동이요. 우동. 왜 우동을 좋아해? 왜냐하면 아빠가 맛있는 우동 해소잖아요. 아, 맛있는 우동 해줘요? 네.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아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은데… 괜찮나요? 맞다. 중국말은 뭔가 노래 이런 거 했었잖아. 그거 한 번만 해줄래? 여기서. 안 돼? 이야기는 안 돼.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서. 바라보 바라보 해요 해요 바라보 해요 해요 바라보 세이야 2분 됐어. 미안해. 세이야. 세이야. 동작도 하면서 나중에 그거 보여줘. 네. 자 이제 2분 됐습니다. 아까보다 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세이야? 아빠가 한 번 이거를 다코야끼 이 모양대로 한 번 이거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세이도 더 하자. 그럴까? 이렇게 이 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세이야 이거 봐봐. 이렇게 돌린대. 홀지 세이? 홀 아니야? 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다코야끼 맞아요? 다코야끼 같이 생겼잖아. 세이 여기서 봐봐.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근데 이거 후라이팬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뭔가 그래도 다코야끼 모양새 나왔잖아 세이. 오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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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구하나니까 딱딱해요. 근데 뭔가 좀 그래도 다코야끼처럼 된 것 같기도 하죠? 네. 얼마나 기다릴까? 근데 안에는 아직 좀 덜 익힌 것 같기도 해요. 끌까요? 세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더 1분만 기다려 보자. 세이 차코차코 먹네? 응? 스팸을? 1분만 기다려 보자. 1분만. 1분이 됐어. 오 그렇게 해서 1분됐네? 그러면 세이야. 혹시 이제 다 됐으니까 이걸 한번 여기에 이동할 수 있어서에야 여기에 좀 예쁘게 프레이터 해주세요. 오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시간 기다리면서 안에까지 좀 찍는 것처럼 아마 불이 잘 들어가서 볼 겁니다. 어코노미 소스. 네. 이거를 조금 풀어보자. 오케이. 소세이.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할 수 있어? 네네네. 조금만.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어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그렇지. 이쪽이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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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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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파어백. 그 다음에 아빠 마요네즈 좋아하니까 아빠가 먹는 이쪽에 있는 마요네즈 브라우저.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반은 아니야. 오 그런데 좀 무겁다. 여기야? 응. 오오오오. 좀 더. 이렇게. 디옹. 이렇게. 디옹. 디옹. 이건 뭐야? 타코야키에 발로는 거 같은데. 이거는. 갓소붓이라고 해. 두 개로 찢어져요. 열어볼까?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울 때는.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위에. 샤샤샤샤샤. 전부 다. 엄청나. 이거 좋아하고. 마요네즈 위에도. 마요네즈 위에도. 쟤샤샤이 이거 좋아한다고? 네. 마요네즈 위에도. 응.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 우리가. 만드는. 타코야키. 완성됐습니다. 이제 다른 걸 만들어볼까요? 아니야. 쟤샤샤. 아니야. 쟤샤샤. 이제 먹어봐야지. 먹어요? 먹어요. 그럼 먹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맛있어요 맛있어? 다 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또 많이 먹자 자 오늘은 제가 쉬는 날 일요일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사쿠야끼를 통해서 한번 놓아봤습니다 그지 세이아? 네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가끔씩 이런 식으로 여의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